안녕하세요. 띵띵만매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생일새우 500마리를 주문해서 여기다 넘어오고 있는데요. 그럼 저도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. 아이에요. 먼저 똥이가 진행하고 있습니다. 아직 엄청 많이 먹었어요. 나는 거지 딸터를 사용하지 않는다!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이제 우리가 다 했는데 얼마나 많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보시죠! 큐! 보셨나요?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히 계세요! 안녕히 계세요! 안녕히 계세요!